고마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 마리의 가족들이 방문했다. 마리의 일 때문에 가족들 사는 곳에서 2,3시간 떨어져 샀는데 먼 길을 방문해 주셨다. 왜? Isabell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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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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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더 다른 곳이 넘어가는 만한 değ "'넘'는 누가? 그니까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세 개의 아이야. 아! 와! 에이! 아! 그니까 와! 와! 와, 대박이다! 너무 또 사랑하다. 이 친구가 이쁘게. 이쁘게, 깜짝이야? 아! 이쁘게. 아! 이쁘게. 그런데 이 친구가 다 지지수상에 들어가는 등이. 우와, 감사해요 우리적인 주자 우와 이세베라, 심심해 이게 뭐? 응, 시간이 걸려? 이세베라, 이세베라 우와, 예쁘다 이세베라 세상에 플라스틱? 나는 모르겠지 고마이 가든 와 맛있겠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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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그건데 해조류 샐러드 아 치즈 소필 뭐? 뭐? 왜 소리야? 김치? German 김치 러시안 김치 레몬 맛나지 굿 굿 굿 굿 굿 우리 엄마는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셨는데 진짜 어떻게 했는지 미스테리이다 아이 한 명에 어른 두 명이 돌봐도 참 버거운데 말이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육아 휴직 같은 것도 지금보다 열악했을 텐데 정말 눈앞에서 전설의 포켓몬이 살아 움직이는 수준이다 뭐 억지로 깨운 거 아니야? 잘나가는 거 같은데 우리 같은 생초보 부모에게 조선사분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움을 주시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샤워를 시켜보는 날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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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육아를 안 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독일에서보다 한국에서 출산 관련해서 산모와 아기를 더 집중 케어해준다는 느낌이 크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엄마 아빠의 생활 패턴을 아이에게 맞춰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조선사는 아기가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해서 사는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는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엄마가 여권사진을 찍으러 왔다 엄마가 태어난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이다 저는 여권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 엄마도 여권이 필요하겠지요 딸꾹질하고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기야 너무 쉬워 니가 저거 안 한 줄여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흔들여서 나는 어떻게 trusts 잊지? 내가 모르고 그녀가 안 한 줄여서 나는 지금 두근를 좋це GI성어 한 번 더 흔들여서 흐얀이 하하하하하 지금 입에 더 있군요 그툭해 자, 이를 보고 이제 그툭해 그툭한 번도 그툭해 왜이노 이게 하하하하 한숨 하하하하 왕이 TO 카테스 이제haul하러 exists 이렇게 으 파파게임 아름다운 마케 오케이 오케이 꼬마야 자리야 너는 대신 안 돼요? 아니요 아 아 네 네 네 네 나중에 다시 한참 3, 2, 3 2, 3 3, 3 1, 2, 3 1, 2, 3 뭐해요? 네, 근데 그 영상에 찍어야잖아 네,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굿굿 자 꼬마 우리가 너무 무리하고 욕하는 거 아이가 꼬마 이게 뭐지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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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먹어 허리도 안 넣는다 자 불이 보이냐 오 수윙기 아 paranormal 혹시 신빈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